대한민국 MC 3분의 2는 2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부일 처음에 1인제 저는 안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뮤직원치를 모시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들게 있네 오늘 방은 듯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든 듯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열의 달아간 그대 두 손에 아들 그대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방은 듯 드릴 말 있네 오늘 이곳에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다 같이 박수와 함성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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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masked una available 나를 드리니 나 그대에게 이를 말인데 오늘만 문득 들을 말인데 너 들 것 같아 이 내 사랑은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안동 동굴에 살고 싶은 가수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느 날 시야초로 선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우연히 눈 인사를 낸 시와 슬슬이 슬슬 하나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총총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맺힌 눈물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사마솔 여인 아 사마솔 아 사마솔 음 음 아 사마솔 아닐거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그 어느 날 김일시 사만동에서 우연히 마주치려니 이사를 낸지만 스리스리 하나만 보다 어느 양이 갔나 어느 양이 담가 천천히 내리면서 뒤돌아볼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사마수도 여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사마수도 여인 연락주의 고맙힘히